음악 일요일인 내일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이죠. 내일도 큰 추위 없이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기온 영하 4도, 춘천 영하 9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도 서울이 5도,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달맞이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볼 수 있겠습니다. 서울 지역의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4시 56분이 되겠고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밤 11시 42분이 되겠는데요. 하지만 달의 모양이 조금 일그러진 달이 뜬다고 합니다. 실제로 가장 둥근 달은 25일 월요일에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.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한편 강원 동해안을 비롯해 충청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내일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행사하실 땐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, 춘천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서울 5도, 광주와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으니까요.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